자, 어서들 보이라고! 오늘도 다른 준비 되셨죠? 아유, 홍군이 형 거기서 뭐하는 거야? 어우, 정말 느끼해, 느끼해! 자, 가면 이제 스파이크! 어? 넘어갔어? 넘어간 거 아니야? 아, 공격하면서 상체, 상체가 넘어갔는데 하지만 발끝은 4세 했다라는 거 봤지? 나 이러는 사람이야! 넘어가면 안 돼! 전혀 안 돼! 자, 황태게 써! 아, 근데 이걸 왜 못 받았어? 두껏 숱이었나? 자, 리시브 범세를 난 경광인 선수지! 아, 뜨거, 뜨거! 불꽃슛이었구나! 그렇지! 아, 공이 뜨거웠다고! 손이 막 딘 거 같아! 자, 타이스에 써봐자! 라인 아웃 아닌가요? 라인 아웃이죠? 아, 근데 아가메지 선수 표정이 안 좋은데? 아하, 왜 그러나 마땅히 등받았구나! 넓은 등판이 이럴 때는 안 좋은 거야! 등이 쓸데없이 넓어! 얘들아, 내 등 근육을 얻더니 아, 감독님 왜 그랬어요? 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어우, 어깨도 무슨 구입 빵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쵸? 이번에는 아가메지 스파이크! 이번엔 뒤바뀌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타이스의 손끝에 맞아버린 공이죠! 손끝 맞고 나가는 거지! 억울하다! 나는 등판이 아닌, 나는 손이 커서 미안! 헤이, 브로! 이제 내 마음을 알겠지? 자, 최현재의 서버! 자, 유서현 리시브, 이원정 토스! 유서현 다시 공격 스파이크! 다시 넘어갑니다! 유서현 리시브, 이원정 토스! 그래, 유서현! 이렇다, 유서현 리시브! 아유, 이원정 선수 다시 유서현에게 유서현! 와, 둘이 뭐 찰떡궁합이니? 자, 유서현을 믿은 이원정의 고집 토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득선나서 다행이야, 그치? 야, 나 좀 보자! 한 방에 성공했었어야지! 언니, 제 맘 알죠? 결국 뭐, 까냈으니까! 자, 이리로 넘어갑니다! 자, 잠깐만요! 무슨 소리가, 약간 독탁한 소리가 났죠? 어? 왜 그런 거? 어디 갔어? 자, 블록행된 곡이 아가메지의 얼굴을 맞았네! 등판도 넓고, 얼굴은 넓은 게 아닌데! 잘생긴 얼굴인데! 누가 내 남편 얼굴 건들었어? 다 죽었어, 이제! 잘 보라고, 나 아가메지! 자, 죽었어! 스파이크! 아우! 바닥 뚫리겠어! 바닥 뚫리겠어! 자, 불붙은 승부여 강한 스파이크! 바닥을 뚫므버린 기세예요! 아우, 역시... 우리 아가 잘했어, 우리 아가! 역시 우리 아가! 우리 아빠 화이팅!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띵 장면이? 다음 주에는 왜 자꾸 나와, 왜 자꾸!